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3번째기로 나가자. 꽃게. 꽃게 라면? 그래? 이야 좋은데. 기대돼 맞지? 나 라면 먹고 싶었어. 언니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따뜻한 거 먹긴 해야 돼. 열내는 거야. 지금 쳐서 쳐서. 제 정신이 아니고. 여긴 어디? 여긴 무신사 테라스입니다. 제가 무신사에서 커피 쿠폰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만 주는 건데? 그 등급이 있어. 언니 여기 뽑기로 다크마틴 뽑을 수 있나 봐. 도전해봐. 한 적밖에 못 받는 거 아니야? 설루아. 그렇게 했잖아. 카메라 안 켜. 여기로 보면 연트럴파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고. 오호. 짜란. 와 바운드 케이크. 이게 되게 맛스럽게 생겼다. 나 보지 말고 이쪽 봐봐. 살짝 틀면 어때? 살짝 틀면? 이렇게? 짠. 이쁘다. 이쁘다. 짜자잔. 이 치마바지 스컬프터 제품이고. 이거 속에 매듭탑. 이거는 쓰리타임즈 거. 그다음에 이거는 블랙업. 저는 지금 어디에 가냐면요. 지금 동생이 학원 갔다가 춘천으로 내려와서. 제가 데리고서 마트로 장을 보러 갈 거야. 오늘 장보기 패션. 짜잔. 앞머리가 어찌나 빨리 기댄는지. 벌써 또 자를 때가 됐어. 의자 다리. 좋아. 이거 다르. 이거 하나 더 살겠습니다. 자요.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세요. 나 진짜 사실 엊그저께부터 마라탕 진짜 먹고 싶었어. 왠지 이상하게 필요 없는 것만 잔뜩 산 느낌이야. 마라탕면. 오늘의 저녁 마라탕면이랑 번지기. 번지기. 와 향 미쳤다. 미쳤지? 너무 맛있겠지? 미쳤어. 언니 영상 찍는데 언니 영상 보기. 원래 그 수정관은 알싸 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청양고추 썰어놓으면 진짜 맛있는데. 와. 근데 면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어? 많이 불긴 했다. 진짜. 되게 신기하게 들어있다. 그냥. 아 이거 아닌데. 물 너무 많이 넣는 데가. 뭔가 국물이 영혼이 없어. 이거 먹으니까 더 마라탕 먹고 싶다. 블랙업 자켓이랑. 블랙업 사 니트. 이거 옛날에 어디서 샀더라? 옛날에 오프라인에서 샀던 치마 같은데. 이거랑. 이것도 블랙업이네. 오늘 완전 블랙업 룩이다. 이렇게 입고 나갈 겁니다. 아 시작이야? 시작은 아까부터 됐어. 짜잔. 창칼국수. 나 어제. 응. 만난 친구한테. 유튜브 하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응. 나 떨린다. 나 화장 어떻게 해야되냐. 옷 뭐 입어야 되냐. 막 난리쳤다고 말해야돼. 어떡해. 옷은 뭐 입고. 어떡하지? 나 막 오버했다가 통편집되면 어떡해. 아니 진짜 그거 왜 쓰고 다닌 거야 진짜? 그니까 니가 개 떠서 입고 왔다고. 나 진짜. 성격 진짜 희한해. 이쁘서 쓰고 다닌 거 아니야 그거? 근데 나 약간 항상 항상 평생은 그냥 홍대병. 홍대병? 홍대 사람들이 쓰고 다닌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남들이 하는 건 절대 하지 않는. 짜잔. 응. 밥을 다 먹고 카페에 왔어요. 푸라고. 먹겠습니다. 이거 먼저 때리는데. 빨리 달려. 아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아 뭔지 알아? 너. 그러면 커피 마시면 잠 잘 못 자고 그래? 아니 잠은 또 잘 자. 아 그래? 응. 희한해요? 어떤 증상이지? 말하면.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아 웃겨. 맛있다. 아 역시. 단순단순 해줘야 돼. 짜자잔. 오늘 스트레치 엔젤스 가방. 그리고 용케 만나고. 유즈에서 산 타위랑. 블랙업에서 산 코팅. 이것도 블랙업. 이거는 드라이 리치. 짜자잔. 오늘의 룩을 말할 것 같은 건 뭐 같은가요? 오늘이요? 네. 모르겠는데. 상현이 구독자. 상현이 합시다. 오랜만에 카페에 왔어요. 우리 둘이 카페 온 거 진짜 오랜만이지 않아? 오. 진짜 아니. 이렇게 아예 이런 카페 온 거. 예쁘게 하고 온 거. 꾸미고. 그거 휴지 같지 않아? 짜자잔. 베이크 포레스트. 짜라라라. 여기 문 되게 저거야. 앤틱하게 생겼어. 이거 만져봐도 돼? 응. 무슨 느낌이야? 스티로폼 느낌이지? 우와 귀여워. 이것도 돌려주세요. 이거는 포레스트 라떼. 그리고 이건 말쑥 라떼. 얘도 약간 그린티 섞인 거예요. 말쑥 라떼. 우왓. 예쁘게 넣었다. 손 떼봐 내가 같이 먹을게. 아. 하나 더 있으면. 오. 약간 되게 크다는 느낌은 들어. 응. 맛있다. 그래? 너는 그거 같지 않아 먹니? 뭐? 그 초코 케이크 나오는 유명한 영어 뭐지? 응. 맞겠다. 응. 내가 왜? 초코파이 같다. 초코파이 그냥 케이크 거죠? 응. 아. 꼼깨. 내가 그거 갖고 가면 할 수 밖에 없네. 네. 아. 미쳤다리. 아. 우와 진짜 대박이야. 오늘 개를 먹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응. 우와. 되게 진짜로 오랜만에 먹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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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